티가 전혀 안 난다면서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록 떼야 할 수가 너 왜 마스크 안 썼어? 아침엔 네 얼굴 보면 불편하다고 했지? 눈이 예쁘시네요 보조 출연자가 펑크를 내서요 편안하게 여기 앉아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돼! 새로운 삶을 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적의 성형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얼굴과 작별을 구하세요 어때? 우리 모델 해줄래? 세상 천지에 당신만큼 홍보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조금 이따 눈 뜨면 걔보다 훨씬 예쁜 사람이 바로 너야 누구세요? 엄마! 전 설혜씨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넌 내가 아니야! 마지막이야 어차피 소속사 들어가면 관리해 주니까 이거 쓸 일도 없어 엄마! 나 빨리 살 좀 줘! 어어 이제부터 내가 행복해질 거야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그래서 너 사랑받고 있어 knee 에이 Boy Bone ilon Bone Bone